좋아요, 구독 오늘의 종목은 사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에게 꿈과 희망과 좌절과 그런 공포를 안겨준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진단키트 관련주라 하면 제가 실적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,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종목들이 한 손가락 안에 좀 꼽힐 것 같은데요. 나머지 종목들은 테마로만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그 시세를 다 반납해버렸어요. 네, 등락이 컸죠. 근데 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종목 중에 하나가 수젠택이라는 종목인데, 이 종목이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이중바닥, 즉 100만 불짜리 저가 매수 기회를 주었다라고 저는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종목의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 종목의 재무제표를 먼저 보고 차트 설명으로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. 우리가 이 종목의 재무제표를 바라보면,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이 종목이 30억 정도, 40억 정도 매출액에서 코로나 터지고 400억 매출, 그리고 작년 2021년도에 700억 매출, 영업이익은 200억, 300억 증가하고, 우리 작년에도 우리 공시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작년 우리 3분기까지 약 446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면서,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, 이건 부채죠. 전정하겠습니다. 다시 보면요.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영업 손실이었지만, 200억, 300억, 그리고 작년 1월부터 3분기까지, 즉 9월까지 해서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회사가 안정적으로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재무제표로 보여준 진단키트 관련주가 되겠습니다. 그런데 이 종목의 차트가 코로나 시국에서 6만 원 정도까지, 5천 원짜리가 6만 원까지, 1,300% 정도의, 15배 정도의 큰 시세가 나오고, 그리고 지금은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, 그리고 지금 이중바닥 가격대까지의 낙폭을 확대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 하면은, 과거에 정말 큰 부를 이루신 분들도 계실 거고, 그리고 고점에서 크게 물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, 제가 물어보는 초저점 기법 안에서는 이 종목이, 첫 번째, 실적이 견고하고, 회사가 망하는 회사가 아닌데, 과거 6만 5천 원에서 최근 저가 8천 원까지, 8분의 1 토막 조정받은 저점과, 그리고 이 8천 원대에서 최근 고가 기준 12천 원까지, 한두 달, 세 달 만에 50% 정도의 상승을 분출한 과거력이 있거든요. 이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이 저점에서 50%의 상승이 세 달 동안 나왔었는데, 이 시세를 놓치신 분들은 지금의 이중바닥에서 기간 보유를 통해서 시청자분들이 수익을 노려보는 전략을 취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공교롭게도 지금 오늘 증시가 폭락하면서 대다수 종목들이 이중바닥, 저점, 과대낙폭, 저평가 구간으로 치달은 종목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초입인 종목들 빠르게 들어가서 단기 수익을 내는 것도 방법이지만, 저는 시장이 좀 불안하고, 그냥 저점에 확인된 종목, 실적이 견고한 종목 잡아서 조금 길게 수십 퍼센트 정도의 상승을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종목은 오늘 잡아서 바로 상한가를 노려볼 종목이라기보다는 오늘 잡아서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 3월달, 4월달, 5월달까지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이 반등의 상승을 앞으로 노려보는 전략 취해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. 이렇게 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, 수생택 종목처럼 우리 지금 시점에 2중 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, 3중 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도 신자분들이 잘 선별해서 캐치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아요, 구독